아 사귀는 거 말 안 했어? 나 대학사한테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럼 손 잡아봐 이래서 어? 이래서 손 각기까지 딱 껴서 보여줬지? 여러분도 들리죠 여러분들? 어.. 아니 근데 왁코친이에요 네네 일단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지고 싶은 열의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눈스타가 좀 없지 않나 음.. 했습니까? 너 폰 가져가 죄송한데 댄스 가수세요? 러브다이브 안무 남자 준 남자 춤 커버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아이유가 커버한 노래 새천년 건강 너도 보여줬으니까 나도 내 유튜브 보여줄게 이번엔 내일? 왜 웃어? 왜 웃어? 에? 썸네일 썸네일 뭐? 오모리 내 유튜브라니까? 아 네 아 네 착착 안하니까 하나씩 다 읽어봐 오리 문월 문월 청일중 내 노래자랑 근데 미안한데 왜 변현재 풀영상 이런 건 안 읽어? 제 것도 그렇게 읽으셔서 하하하하하하 너 왜 스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을 내가 생기게 해줄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세계 말해봐 말해 괜찮아 아 나부터 말할게 소통 자수 별풍선 먹는 거 이 세계 너는? 자는 거 풍 어 풍 풍 아이씨 야망뿐이다 스타에 관심 없다 오케이 깨달았다 널 어떻게 해야만 실력 늘리지 넌 진짜 100% 500% 야망료야 너 나랑 오래 방송하고 싶지? 스타가 되고 싶지? 어? 네 스타가 돼서 별풍선 야무지게 빨아야지 어? 여기서 잘해지면 내가 이 대학판 끝나도 너리지 계약서 소중? 네 아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동기부여가 되겠다 그래 자 이 10억탈을 검거했었기 때문에 이 억탈을 억퍼스타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붙인 데가 살아 오케이? 네 너의 조건 말해봐 그냥 척척 안하고 말해 풍 고정 시청자 어 고정 시청자 100명 이상 100명 이상? 네 또 원하는 거 뭐가 됐으면 김봉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짱친 짱친? 네 자 말할게 이거 네 100명 이상 보고 있고 끝나도 이렇게 되게끔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도와줄게 네 그 대신 나의 조건이 있어 네 이번 CP전 바스포드전 나가서 2승해요 넌 알 수 있어 응 그럼 이거 도와줄게 네 덕니 너 6티어 가고 싶지 않아? 야 어? 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너 나랑 짱친 되려면 6티어 가야 돼 어? 네 알겠지? 네 나랑 짱친 되자 네 내가 지금 32살의 씨X 짱친 얘기하고 있어야 돼 짱친 짱친이 뭔데? 짱친한 친구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면 들어야 돼 네 밥 먹자 네 나 그거 좀 알려줘 어떤 거요? 여자 아이돌 요즘 여자 아이돌이요? 어 저도 잘 몰라서 잘 몰라? 네 진짜? 누구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유 아이유 노래 아이유 노래 옛날 노래 마시멜로 아니요 너무 옛날 노래고 아이유 신곡 모르세요? 잔소리 누구랑 불러왔는지 알아요? 소룡이 형 오! 너 2AM 2PM이 뭔지 알아? 네 2AM은 조건 님 권희 형이 누구랑 우결했는 줄 알아? 네 4인 저 우결 좋아했어요 그쵸? 우리 결혼했어요 최고의 커플 누구야? TV 프로그램 음 근데 TV에서 우결이라는 거는 뭐 아프리카 우결은 뭘 재밌게 받는 거야? 가장 최근에는 맞죠? 혹시 보물이 듣고 싶으셨나요? 아니 아 아니에요? 혹시 문얼 언니라고 듣고 싶으신가요? 새할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천천히 먹어 네 총장님 무서워? 총장님이요? 응 화낼 때 무서워? 싸이코 같아? 아니요 그러면 솔직히 화가 나실만한 부분들이라서 척척 그만해 근데 싸이코 같아요 언제 싸이코 같다고 느꼈어? 소리를 지르실 때? 그럼 반대? 아니요 모든 화내는 경우에 싸이코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쨌든 제일 싸이코 같았어요 얼굴이 시뻘게 지면서 소리를 지른대? 5분 동안만 총장과 학생이 아닌 그냥 BJ인데 BJ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봐 하나도 뭘 안 물어볼게 괜찮아 비방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봐 다 대답해줄게 비방으로는 잘 물어보잖아 퇴식 때 왜 비방인데 너 왜 맨날 내 옆에 있었어? 옆에 앉으라고 할 때만 앉아있었는데요? 아니 총장님 옆자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총장님이 딱 불러주시는 거 아니면 못 앉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계속 계속 물어봐 여친 이런 이야기도요? 진짜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보통 여자친구 어떻게 사줘요? 아니 저는 약간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아 진짜? 여자가 좋아하는 그걸 알아 어떤 거요? 돈 이런 거요? 아니 아니 뭐요? 어떤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뜬금없이 이벤트 아닌데 뭐 자그마한 선물 사가지고 가가지고 동능제인데 그게 가능해요? 나 근데 여자친구만 진짜 잘해 동능제 때 가능하냐고 아니 아니 학창시절 때 계속 여자친구 있었어요? 응 고백을 해서 고백을 받아서 사귄 그 사귄거죠? 여자친구 실제로 만난 분도 있죠? 얼굴을 본 적이 있죠? 여자친구 그렇게 해서 사귀지 그러면 뭐 바람의 나라로 사귀었거든요? 여보세요? 야 어? 사귀자 어? 사귀자고 어? 사귀자고 그리고 내가 방송금은 좀 어떤 거 같아? 아 근데 솔직히 어쩔 때는 막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아예 바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막상 지내보니까 안그래를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싶으면 또 한 번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약간 나이코팬스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등산 갈 때 여기 모였잖아요 다 같이 여기 방에 딱 계셨는데 저 그때 약간 놀랬었거든요 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우리 점녀 왔어 이렇게? 어? 점녀 안녕 이렇게 해줬 줄 알았는데 음 이미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갑자기 눈 이렇게 거의 감고 음 약간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나가면서 희리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시장님 지금 화나신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원래 저러셔 원래 저러서 언니야 신경 쓰지마 이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잘 드시던데요? 잘 먹긴 한데 나 근데 나 뭐 그렇게 술 부심은 없어 뭐 근데 좀 그건 있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마시자 그래 아 네 봤어요 무슨한테? 무슨 언니한테 회식 때 좋으셨어요? 왜? 예쁜 문얼언니 옆자리였잖아요 근데 보다 좋아 아니 그 속였던 거 몰카했었잖아요 사귄다고 몰카했었잖아요 솔직히 사람들 약간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샷킹의 샷킹이다 이렇게 나 사실 문얼이랑 사귀어 이래가지고 어 어 사귀는 거 말 안 했어? 나 대학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럼 손잡아봐 이래서 어? 손 손 손 까지 닦여서 보여줬지 의심을 계속 풀이지 않은 자들이 나 화장실 갈 때 별빛님이었나 아 나 아 진짜 진짜 사귀는 거지 나 말해봐 진짜 진짜 사귀는 거지 이러면서 이거라도 해야 되나 이런 거 장난으로 또 애들한테 문얼이랑 나랑 사귄다 이렇게 하니까 문얼이도 이제 맞춰주니까 아 성균이가 그랬나? 손잡아 보래 그래가지고 이제 손잡았지 손잡았는데 그럼 뽀뽀해보래 못 믿겠으니까 와 근데 문얼이가 그건 절대 못하겠대 그건 못하겠대 아 근데 접니랑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 이겨야됐나? 뱅 뱅